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실증 단계에 접어들며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틈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 역시 뜨겁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시험 주행을 위한 2인승 초소형 전기차. 한 번 충전해 130km를 갈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차체는 중국 모델을 가져왔지만, 모터와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은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6곳이 개발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핵심 부품은 물론 디자인까지 독자 개발한 컨셉트카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중국 모델을 가져와 일부 부품만 국산으로 교체해 조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르노삼성에서 출시한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내년부터 이 모델을 부산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내 업체 중 하나인 캠시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아들여 전남 영광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 울산 소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또 핵심 부품 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술 개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돼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기회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 부진 속에 울산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생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유영재입니다.